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개면연이라고 해서 토끼 도너츠가 나왔더라고요 도너츠는 총 15개인데 여기 있는 건 오리지널 맛이고 이거는 저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마실 거는 두유로 마시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탕후루 겨울이 탕후루 먹으러 갔을 때 먹으러 갔어? 한 입 먹으러 왔다 so 역시 오리지널 대단하고 맛있네요 오리지널 소고기 화이트 초콜릿 들어가 있어요 3. 마찬가지로 2. 전к 4. 초콜릿 오! 메론냄새 나요. 속았어요. 안에 뭐 들어있는 게 아니네요. 옆으로 뚫려있어요. 마요네즈는 Alice. 근데 나랑 같이 먹어서 왜 먹어서 먹어야지. 모두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어요. 날씨가 더 먹어서 먹어야지. 날씨가 더 먹어야지. 난이 plast장 같은 경우가 안метанный. 남편이 shorter Colin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제일 단 것 같아요. 와, 진짜 달다. communicate. 당면이 엄청 더 맛있다 고소한 김치 최애의 김치 소스는 어려워 소스는 조금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소스는 여기서 먹어야지 소스는 좀 더 맛있었어요 소스는 정말 맛있어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어 초코스앤 크림 고춧가루 보너가 너무 잘어울더라구요 그녀는 저는 육수도둑이 없어서 담긴 단iiiiisc 마요네즈에 저는 너들은 갈등의 비누 주말은uffy 이것도 뚫려 있어요 이거 맛있어 뭐가 씹혀요 맛있는데 이거? 나 당근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 약간 계피 맛도 나요 맛있다 이건 좋은데 이것도 맛있게 먹는게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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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고춧가루 오징어 띄웅 이 라면은 속도 잘 먹었을 텐데 이 라면은 무침이는 그렇게 먹었어요 이 라면은 너무 맛있어서 먹방을 먹었을 때는 이제 라면을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이 라면은 겉에 참기름해요 라면은 고기를 먹으라고 생각해요 그 라면은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어요 라면은 고기를 먹으려고 해요 팽이버섯 고춧가루 라두뚜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크리스피 도넛 새로 나온 건가 모르겠는데 먹어봤습니다 어 일단 제일 맛있는 것과 제일 맛없는 게 갈렸는데요 제 입맛에 제일 안 맞는 거는 그 연두 색깔 그 있잖아요 멜론 향이 살짝 올라오던데 약간 불량식품의 멜론 향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일 맛있었던 거는 그 당근 있잖아요 어 왜 당근이 맛있지 어 그 어쨌든 그거 전 좀 맛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도넛은 원래 맛있잖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오늘도 좋은 밤 꿈밤 되세요 뿅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